효진아 너 오늘 약속 있냐? 아니 왜 오빠? 아 저번에 내가 너한테 도움받은 일도 있고 해서 오늘 내가 저녁이랑 그럼 살까 해서 진짜야? 어 웬일이야? 이지씨 그럼 시간 좀 괜찮아요 오늘? 어떡하죠? 나 오늘 약속 있는데 그래요? 아 그럼 이거 어떡하나 다른 날로 잡아야 되는가? 아 언니 언제 오빠가 밥 사는 거 봤어? 웬만한 거 하겠다 남자친구 있는 사람 꼭 티를 내요 티를 여보세요? 어 혜정이야? 어 지금? 어 그래 알았어 나 지금 갈게 어 어 어 나 약속 있어서 가볼게 언니 안녕 저기 그럼 저도 먼저 가볼게요 네 그럼 내일 봐요 네 그래요 여보세요 어 이진이? 어 준세야 나 지금 나가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교수님이 논문 좀 도와달라 그래서 오늘 못 만날 거 같은데 어떡하지? 그래?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아이 괜찮아 다 안 해보지 뭐 그래 그럼 이따 전화해 응 됐다 금방 갈거야 그래? 뭔데요? 음악 메세지 혜정이한테 축하 음악 보내줬거든 걔 다음달에 결혼하잖아 참 너도 준수씨한테 음악 메세지 보내라 재밌잖아 그래 응 그래 그래 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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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내줄게 뭐 보낼래? 어 엄청 와요 페스티벌이야 우리 준수는 내가 그 노래 부르는 게 제일 귀엽고 이쁘대요 아유 저녁들 눌러서 내 근데 그런 거 바르면 좋니? 어 그럼 언니 은근히 기분 좋아 그래? 그럼 응 됐어 니즈야 준수한테 들어 보라고 얘기해야지 내꺼도 가겠지? 벌써 갈까 싶다. 어. 좀 먹어보라는데. 축하하고. 축하하고. 어? 수현! 어? 야! 누나! 여기로 웬일이야? 뭐 약속 있어? 어? 누나! 왜 그래? 누나가 오해한 거 아니야? 그냥 과 챙길 수도 있잖아. 아니야. 그냥 친구가 아니야.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달 전부터 좀 이상했어. 갑자기 바빠지고 전화도 꺼놓고 날 대하는 태도도 그래. 이제야 알겠어. 누나.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되지? 아니 어떻게 준수가. 어떻게 준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걔하고 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사귀었어. 지금까지 나. 누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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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. 어. 홍순이? 야 인마 어떻게 된거야? 열로 다섯시까지 오기로 했잖아. 어. 그래. 미안하다. 형이랑 먼저 가있어. 안 봐도? 어. 나 떨려서 못하겠어. 수야. 니가 한 번만 해. 여보세요? 어. 여보세요? 나야. 어디야? 다섯시 치면 어디 있었는데? 밖에 있었어? 교수님 논문 썼어? 내 아니오로만 대답해. 교수님 논문 썼어? 안 썼어? 썼어? 안 썼어? 너 어쩌려고 그래.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지 마. 수야 절대 웃음 못해. 둘 다 가면 안 맞을거야. 자. 수야. 나하고 같이 좀 가줄래? 야 인마 어떻게 된거야? 왜와나. 금방 갈게. 빨리 와 인마. 여자한테 다 왔단 말이야. 그래 빨리 와. 알았지? 그럼. 나 다른 데 가서 앉아 있을까? 괜찮아. 너 옆에서 누나 아는 거 잘 봐. 김준수. 날 너무 만만하게 봤어.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둘거야. 윤곤이 뭐예요? 만나자고 할 땐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이즈야. 지민이. 결혼했거든. ения Bitte Babe 또 너 닮았다. 울고 났더니 좀 시원하다. 누나 기분은 좀 어때? 괜찮아. 세상에 남자가 걔 하나뿐이니. 오히려 잘 됐어. 사실 걔 내 맘에 안 드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. 너 걔 눈 위에 있는 점 봤니 점? 그게 뭐니? 산불이같이. 그럼 미모로 보면 누나가 훨씬 아깝지. 그리고 너 걔 얼마나 머리에 새치가 많은 줄 아니? 왜 남자가 머리에 새치가 많으면 궁상스러워 보이잖아. 맞아 새 친구 정말 보기 싫더라. 근데 다 왼손잡이에요 하필이면. 진짜 헤어지길 100번 잘했다. 누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멋진 형들로 줄줄이 소개팅 시켜줄 테니까. 고맙다. 수야 우리 기분도 좋은데 어디 가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? 그럴까?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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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난 뭐 하지? 누나랑 너무 비교될 것 같은데. 뭐 불러줄까? 아무거나 불러. 아무거나? 응. 아무거나. 뭐? 누나! 아 또 나야? 걸린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남이샤 걸린다고. 맨날 오토가 걸린다. 하나만 있게요. 어 수야 아니야? 어 어서와. 어 야 수야 너도 와서 이거 해라. 우리 피자 맞게 사다리 타기 하거든? 너 왜? 내가 다시 한번 해봐. 아우 똑같으니까 똑같네. 야 딴 거 보자. 어 싫어. 어 가만있어 리모컨 이거 뭐야? 뭐야? 왜 그래? 야 이거 동물회 가고. 동물회 가고. 동물회 가고 재밌잖아. 뭐잖아. 왜 그래 또? 여기 설거지 다 했니? 어. 순회. 어 지방에. 레프트 쓸 거 있대. 응 그래? 이거 너 닮았다? 몇 insult이크니까고 어때요? 네 뭐 까짓. 네 뭐 refund. 깜짝cıogly cat looking tight. 토마 ze 넵 figures. 감사합니다.